선생님, 요즘에는 대응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다 생각하십니까? 그런데 아이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,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정신보강센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사를 했어요. 서울시교육청에서 3분의 1 정도 검사를 했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 센터가 완전히 독세통이 되는 거죠. 이 게임 중으로 종이 막 박을만큼 하니까 정신보강센터는 선생님도 전화하셔서 상담 안해서 한참 기다려야 해요.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한 반에 4분의 1 내지 10분의 1 내지 다圈이 좋고 10분의 1 씩 다 최장 10분의 1 내지 10분의 1 내지 정성을 똑같이 되면 이 비아이들과 이 비아이들까지 다 가야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준비한 제로 3분 restart